오늘 40과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과 30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모아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이제 당부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와 윤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했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대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면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가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신명기 29장에 보면 모아 평지에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 이후로 쭉 태어난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고 거기서 남은 노아와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아의 후손들이 쭉 세상에 퍼져가면서 또 타락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사를 한 데서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제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신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익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신약에는 갈보리의 언약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지금 모합 형제에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는데 이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거예요 신명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을 백성인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이 이게 모합 형제에서 언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오늘 사망의 갈림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갈림길에서 항상 우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그 신명기 29장 2절로 사전에 있는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애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했잖아요 판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메추라기를 날라와서 고기를 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 말씀 그대로 4절 나도요 광야에서 행하신 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도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이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지 않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깨닫는 것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세상의 어떤 배움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켜보거나 이런 걸 하면 저 사람이 전혀 다른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야무지고 분별력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은 머리가 좋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닫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했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과 듣는 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냐 마태복원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보기는 보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마음으로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여기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 그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전혀 듣고 깨닫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깨달음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잊어 또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할 때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나에게 이런 일을 하러 하시냐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된다든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아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난번에도 저걸 알지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더니 또 이번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을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깨닫지 못하면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뭘 의미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된 거예요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해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쳐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까지 가는데 이게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면 2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예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한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40년이나 지체해가지고 이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계속 그걸 반복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 방황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금방 연단을 끝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연단의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복이 지체되는 거예요 계속 빨리 연단을 끝내고 빨리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깨닫지 못해가지고 축복이 지연되고 그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단의 시간이 엄청 지연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단축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내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이걸 의미하는 게 뭔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3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고린도 존스 2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계속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의 사람으로 깨달을 수 없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질문을 딱 던져보면 금방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금방 몇 가지 질문만 하면 금방 알아요 왜?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해보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깨달아 그런데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으려면 육신적으로는 전혀 그걸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여러분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죠 머리 좋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속에 있는 건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그걸 깨달으려면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도 어때요? 깨달으려면 성령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죠?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머리로 막 이렇게 하고 내 머리로 이걸 분별하려고 판단하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행하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꼭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면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려고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또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아평지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냐?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해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친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언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 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려 행하라겠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건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인데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뭐냐? 친히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5번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14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죠?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모한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만 언약을 세우고 이 맹세와 언약을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읽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여기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언약의 이 말씀 하나님은 주신 것이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하평지에 있는 그 백성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주신 것이며 그리고 거기 있지 않은 자 가운데 그 후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자손에게도 이 말씀은 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이걸 성경 읽으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데 이렇게 아니라 모하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건 너희에게만 준 거 아니라고 너희 여기 있지 않느냐는 함께 있지 않느냐는 자에게도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뭐라고요?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나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느라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건 주신 약속이라겠죠?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 그리스로를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저 팔레스타인이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며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제 첫째는 성령을 통해서 막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빨리 돌이키라 이렇게 하죠 그런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더 엄중한 그런 저주나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범죄하게 징계를 받거나 또는 심판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거를 지금 여기에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온 자에게 징계를 해주세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회귀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지 거기에 신명기 30장 1절로 5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의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 1절에 보면 아니 그거 다 놔둬봐요 2절을 그대로 놔둬봐요 1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징계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먼 이방 나라 1절 다시 보여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징계를 받아서 쫓겨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이게 기억나거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방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무슨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그 말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나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류력이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본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범죄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가 임했을지라도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말은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극류력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 떠나갔던 곳에서 너희를 모아서 돌아오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베푸른 것보다 더 큰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세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치유사역자 가운데 케드린 쿨만이라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주 치유사예요 조금 전에 유명했던 지금은 요즘은 좀 조용한데 베니인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녀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회를 하면은 어떤 교회 가서 장소를 빌리거나 부흥회 초청하면 가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순회 이제 이런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케드린 쿨만이 자기가 이제 성령 바닥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계속 집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집회를 하다가 그 유부남인 목사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부인이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정말 옳지 않은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뭐 하지 말아개도 계속 케드린 쿨만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남자 목사님한테 부인하고 이혼을 하도록까지 해 그래서 둘이 이혼을 했어 아니 그 남자 목사님 이혼을 하고 이 케드린 쿨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떠나가버려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살아보니까 크게 사랑하는 남자인데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행복하지 못해요 정말 그런 어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귀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아니 다른 부인인 여자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극률이 많으신 분인지 그런데 그렇게 회귀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회귀하니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이전에 부었던 것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0세기에 미국의 어떤 정말 대단한 그런 치유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분이 체육관 같은데 수천 명 모여서 집회를 하면 가서 안수를 안 하고 들어가기만 해도 이분이 들어가기만 해도 안진병인자들이 일어나고 속에 눈을 뜨고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런 엄청난 범죄와 실패와 그런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러가고 진실하게 회귀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정하고 니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진실하게 회귀하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명을 다시 사명을 주셔가지고 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캐드린 쿨만을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치유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이제 벤이 내나고 했던 그 목사도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 사람이 그때 믿음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 원래 벤이는 유대인인데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캐드린 쿨만 집회하는 데 간다고 하니까 버스 타고 따라갔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과 교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벤이 인도 치유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런 내가 이런 범죄를 했는데 이런 죄를 지었네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이제 기억이나 하시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극률을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언양의 백성들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와 내 자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전보다 더 크게 다 회복시켜가지고 이전보다 더 크게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참된 회개를 하는 거죠 거기 7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참된 회개란 참된 회개가 뭐냐 이 참된 회개는요 거짓된 회개 이런 어떤 가짜 회개가 있고 진짜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그 죄를 신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런 것이 뭐냐면요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어요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가 죽으니까 바세바를 임신한 바세바들통 나지 않게 빨리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아주 진실하고 정말 참된 회개를 그 내용이 어디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참되고 진실한 회개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시편 51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가슴을 찌리면서 극류를 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두 번째 태어난 아이는 솔로몬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 파세바이 사이에서 태어난 그 두 번째 솔로몬이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역사를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진실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뭐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인간이 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을지도 회개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아 그런데 내가 내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저 인간이 저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저런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한번 1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라고요 쉬운 거라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게 어렵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어렵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말씀대로 산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우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나는 쉽다 그러려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걸 하나님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한 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11조를 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11조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11조 하면 하늘의 창고에 보고의 문을 열고 너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라도 붙지 않아 하나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11조 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1조 너무 아깝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그랬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말씀의 멍에 이런 것은 쉽고 그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돈을 갖다가 뭐 하려고 하나님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라 11조 해라 뭐 해라 이런 것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것을 나의 행복,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것이 나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 이게 부족하면요 굉장히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 이거 해라 저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마지막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오 또 먼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먼 것도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건 1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오 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멀리 있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다고 하늘에 있어 가지고 또 바다 끝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핑계대지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저 멀리 있는 것도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닌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그 말씀을 명령을 가지고 저 바다 밖에 있는데 누가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나에게 알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이러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막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거기 마지막에 다시 봐요 오직 그의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으니 핑계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진짜 가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축복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렵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행하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고 그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거 난 알지도 못하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이런 핑계대지 말라 내게 가까이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나와 내 자손이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 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30장에는 그것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한번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보겠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오 또 내 하나님 여왁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미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거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미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이게 천지를 불러서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인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삼느라 그러면서 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하여 여기 보면 그러죠 너희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하여 오늘 여기 제목은 나와 내 자손이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네가 뭐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가장 먼저는 선택 첫 번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지 그랬잖아요 뭘 믿을 것인가 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대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이런 잡신과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네가 생명을 선택하고 그런 이건 뭐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선택하면 너는 살지 못해, 너는 사망이야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 막 시집장과 보내려고 계속 내가 중매하는 데 애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예요? 배우자 선택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했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잘 선택해서 만나야 되겠죠 배우자 잘못 만나면 어때요? 왼수의 왼수 평생 동안 얼마나 불행하게 고통 속에서 삽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선호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 번 그러니까 축복된 만남이 축복된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불행한 만남, 잘못된 만남은 불행한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보면 돼요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결혼을 배우자를 잘 만나면 배우자 잘못 만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밭에 감추인 보아 또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어떤 배우자 선택할 때 사람들이 꼭 외모만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막 선택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그거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40이 넘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에 살아온 것이 얼굴에 나타나 그때는 보면은 딱 보면은 아, 얼굴에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인생이 어떻구나 이게 다 보이죠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더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젊은 사람들을 얼굴만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면 이건 굉장히 큰 나중에 이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 지난번에 밭에 감추인,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소면, 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해야 되는데 겉만 번지려야 그거 보고 여러분 하면은 나중에 엄청 후회할 일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하나?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것과 다른 신을 섬길 것에 선택을 잘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축복된 비결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아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없을 때 그에게 뭘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고 축복된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의 말씀을 첨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왁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주리란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라 그리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가 놓여있다겠죠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교인데 칼빈주의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5대 교리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장로교에 이걸 만든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으니까 여기에 너무 이제 매여있는 그런 경우만 그런데 칼빈은 애정과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구원 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 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구원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교리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고 내가 이것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안 주시고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고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생명을 얻고 사망을 얻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뭔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렇잖아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쫓아가야 그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와 내 자순이 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선택하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축복은 여러분이 못 받아요 축복은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쇠 말하고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네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해 내가 다해서 전심으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볼 때 한번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마음을 다해서 그랬잖아요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너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눠주고 물질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지금 민영애 씨하고 연애할 때 어때요? 아니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밖에 모르고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 찼었는데 아니 민영애 자매를 만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싹 썰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생각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이 줄줄 나오던 사람이 아 이게 또 민영애 씨가 맨날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해가지고 주여 막 괴롭더라고 왜?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나뉘어져 지금은 그런 감정이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지금도 가슴이 뛰면 안 되겠죠 설레고 좀 떨어져 봐야 하는데 저도 맨날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고 살아요 잘못했다는 집에 가면 제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말을 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집사람 한 손가락이 생겼잖아요 마스크 썼으니까 알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순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순둥이 어쩌고 어쩌고 그런 말 해요 막 그러면서 굉장히 동생들은 속 썩이기도 했지만 나는 울지도 안 했어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 주님을 정말 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내 안에 주셔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이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러잖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 저는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때는 어때요? 아휴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가 아까 주님이 어디 성교사랑 가라고 하면 가고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첫사랑을 잃어가지고 덤덤해지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그러면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거워지 않는데 냉랭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내 안에 꺼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불꽃이 우리가 불이 꺼져가는데 휘발유를 부으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러더니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요 왜? 이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할 만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